경기도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초등학생이 킥보드를 던졌습니다.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는데요. 지난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27일 오후 5시쯤 경기도 김포시 소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 킥보드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을 저지른 사람은 고작 초등학교 2, 3학년의 아이들이었다는데요. 심지어 킥보드 또한 A씨의 것이었다고 합니다. CCTV를 확인해보니 초등학생 3명이 킥보드를 들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15층에서 내렸고 그곳에서 킥보드가 낙하됐다고 하는데요. 이후 아이들은 도망치듯 엘리베이터를 통해 지하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다음날 해당 사건을 알게 된 A씨는 경찰에 신고한 뒤 연락을 기다리는 중이라는데요. A씨는 아이들이라 처벌이 안 되는 건 알지만 그것이 자신감이 되어 더한 짓을 할까 우려된다고 토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7월 같은 곳에서 컵라면이 떨어진 적도 있는데 이런 행실들이 쌓여 킥보드로 진화한 것은 아닐지 보살핌을 받을 나이에 부모들의 교육이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